세상의 모든 갈등은 맥락을 잃은 대화에서 비롯된다. 직장에서 지시를 하거나 받을 때 말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이 꼬인 적 있지 않으세요? 사실 챗GPT도 얼마나 자세히 맥락을 적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상사가 회의 준비해놔! 하고 했는데 부하직원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 시간이 되니까 회의실 예약 안 했어? 장소도 준비했어야지! 하고 직원은 자료만 준비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정확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사가 처음부터 회의 준비해놔! 자료 정리하고 회의실 예약도 해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정확한 준비를 해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회의 준비해줘! 라고 하면 GPT도 정확히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원하던 답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예시처럼 맥락을 추가하면 원하는 답을 높은 퀄리티로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확실히 원하는 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스코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챗GPT의 핵심 3 요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GPT의 커스텀 맞춤 설정 방법과 기호 사용의 중요성, 그리고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 맞춤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로그인한 뒤에 오른쪽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탭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는지와 나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무료 사용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유료 GPT여도 맞먹는 성능에 답변을 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저의 설정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이름과 어떤 일을 하는지를 써놨고요. 그리고 GPT가 가졌으면 하는 특성을 저는 지지상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챗GPT의 역할을 써놨고요. 그리고 답변을 단계별로 설명해달라는 지지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적어주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청자가 볼지를 파악하는 내용도 썼고, 마지막에 이 컨텐츠와 관련된 소주제를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지시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원고의 주장, 근거, 원리, 예시를 작성한 뒤에 재미있는 순서로 재구성해달라는 요청을 썼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목적을 설정해줬고요.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할지 주제를 써주고 소주제에 대한 걸 쓰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이런 특성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야? 라고 썼고, 역할도 여기 챗GPT의 역할도 유튜브 본문 원고로 쓰는 전문가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청자, 시청자 타겟도 여기에 추가로 해줬습니다. 맞춤 설정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 답변이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저성노화를 주제로 소주제, 주의할 점, 식단, 장단점, 이거를 일반 GPT에 쓰게 되면 굉장히 뾰족하지 않은 이런 글을 써줍니다. 어떤 사람이 위한 글인지, 어떤 말투로 써야 되는지 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맞춤 설정이 들어간 답변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여러분 지금의 건강과 의무를 10년, 20년 뒤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강한 공감을 일으키는 도입부를 작성해줬고, 제가 설정한 소주제에 대해 단계별 구성과 각 요소들에 대한 답변 퀄리티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먹는 음식들을 비유를 해서 훨씬 좋은 원고를 써줍니다. 그리고 마무리와 함께 관련된 소주제 3개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제를 동일하게 하고 소주제를 이 3개를 바꿔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받아서 주제거리들을 만들 수 있겠죠? 또 다른 주제를 한번 해볼까요? 주제는 미드전이의 사용법 꿀팁 주의점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답변도 벌써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벌써 공감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상상하는 모든 그림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식의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뉘앙스의 원고 초안을 써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내용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돼 있고, 저에게 맞춤된 답변을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맞춤 설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정보들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온오프를 하시면서 쓰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에 적어놓고 용도별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무료 사용자에게는 아주 좋은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는 GPT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GPT스도 동일하게 기능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만, 무료 사용자도 이런 식으로 고퀄리티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GPT에서도 퍼플렉시티같이 검색 기능이 생겼는데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웹에서 찾아줘.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을 했을 때도, 맞춤 설정이 없으면 이전의 대화에 대한 기반에서 찾아주거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데요. 맞춤 설정을 한 GPT에서는 제가 AI 서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주제를 웹에서 찾아서 이런 식으로 링크와 함께 제안해 줄 수 있답니다. 이 차이는 나의 정보, 맥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맥락을 구체화하는 것은 칼끝을 연마하는 것과 같아서, 무딘 도끼로 100번 쳐서 넘어갈 나무를 10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날카로운 프롬프팅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정보는 정말 핵심적인 꿀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기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나 기획안 작성할 때, 분단 구분이나 주요 포인트가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없으실까요? GPT도 프롬프트의 적절한 기호 사용에 따라서 답변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GPT 맞춤 설정을 쓰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샵 기호나 별 기호, 이런 리스트 표시 형식, 이런 부분들이 기호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 GPT 프롬프트에서는 샵이나 강조, 그리고 목록이나 숫자 목록을 활용하면 GPT가 여러분의 요청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원하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보통 이런 식의 엔터를 쓴 줄바꿈을 글의 구조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LN 모델들은 줄바꿈으로는 맥락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이런 샵 기호를 써주면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답변 퀄리티가 훨씬 높아진답니다. 먼저 샵은 마크다운이라는 언어에서 머리끌 설정을 하기 위한 기호인데요. 샵의 개수에 따라서 머리끌1, 머리끌2 이런 식으로 글의 계층을 설정하는 기호입니다. GPT는 프로그램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로서 머리끌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별별별별로 감싸는 것도 마크다운의 문법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글 서식 중에 두껍게 하는 이 볼드 설정이 있잖아요. 이 설정을 해주는 마크다운의 문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쓰면 이 단어를 신경 써서 답변을 생성해줍니다. 마지막 기호는 목록에 관한 기호인데요. 순서가 없으면 a, p, b, c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써주시면 되고요. 순서가 필요하면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를 써서 GPT에게 전달을 해주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각 주제 간의, 각 문단 간의 구분이 확실하게 된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해보면 금방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간단한 기호 하나가 여러분의 프롬프트 퀄리티를 올려주고 원하는 답변을 훨씬 빠르게 얻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질문의 구조, 효과적인 프롬프트 생성을 위한 질문 설계 체계자원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프롬프트에 맥락을 부여하는 요소들, 역할, 지시, 질문, 문맥, 예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사이트는 러닝 프롬프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프롬프트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 지시, 질문, 문맥, 예시 이라는 부분을 써주면 프롬프트가 좋아진다, 답변이 좋아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면 GPT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실제 상황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안건을 준비할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GPT는 어떤 역할인지를 명확히 전달한다면 모델이 그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직장 내에서 회의 준비 보고서 작성 시, 물론 맥락 설정 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만 추가해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족한 맥락은 프롬프트를 완성도 있게 개선해줘 라고 GPT에게 요청하면 충실하게 채워 넣을 수 있답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비개발자가 1인 개발에서 파이썬을 써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PPT 자료를 만들어줘.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좀 판타지적인 설정을 섞어서 고양이들이 사는 나라에서 1인 개발하는 샴 고양이의 발표 자료, 이러한 배경 설정도 해보고요. 역할은 채찌PT는 PPT 작성의 전문가로 역할을 차고, 각 역할을 부여하면, 컨텐트 제작의 경우 채찌PT는 PPT 작성의 전문가, 나는 샴 고양이, 그리고 PPT를 들을 대상은 고양이 나라의 다른 종류의 고양이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T의 어투를 고양이의 냥채로 끝나도록 설정을 해주고, 다른 고양이들의 공감을 일으킬 사례를 섞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시로써, 어떤 식으로 냥채를 쓰는지, 또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초안을 복사해서, 밑에 프롬프트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줘, 라고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GPT가 완성도 높은 프롬프트로 가다듬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더 상세한 배경 설정,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례 같은 내용도 섞어줬고, 문맥은 어떠한 문맥이 필요한가, 고양이 나라는 IT 인프라가 아직 발전한 중이야, 이러한 설정들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세부 설정들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PPT 제작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고양이 발바닥 이모지도 써가면서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재미인데요. 고양이의 공감 요소, 생선 가게 가격을 비교하다가, 털 정리 시간을 다 날려버린 적, 쇼핑을 하다가 시간 낭비한, 이런 예시를 하나 해주고 있고, 매일 밥을 먹어야 되니 안 맞추는 게 귀찮았던 적, 이런 예시도 해주고 있네요. 이 구성에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만 보면 딱 모호한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문맥이라든지, 문맥이 가장 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 단어 중에서는. 그래서 GPT에게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지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의 맞춤 설정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제를 프롬프트 구성 사례를 제작하는 주제를 잡고, 소주제는 하나만, 밑에 요소들에 대해 정의하고, 세트에 시 다섯 개를 작성해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다섯 요소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역할은 AI가 맡을 캐릭터나 인격 전문 분야를 설정합니다. 라고 써있고, 지시는 수행할 작업의 행동을 명확히 정달하는 명령어를 쓰라고 써있습니다. 질문은 질문이고요. 문맥 컨텍스트는 배경 정보나 상황 설정을 통해, AI가 응답할 때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 설정, 역사 설정, 등장인물들의 그동안 성장해온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런 외적인 부분들, 질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상황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AI가 훨씬 정확히 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시는 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의 프롬프팅 예시, 기술 분석, 코딩 튜토리얼, 딩 카피, 교육 컨텍트 제작, 이런 식의 프롬프팅 컨셉을 만들 수 있다고 제작을 해줬습니다. 맥락 설정 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GPT에게 작성을 보조해주도록 물어보면, 훨씬 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인데요. GPT에게 뭘 물어볼지 물어보는 것, 질문을 해서 질문을 얻어내는 것도, 이 GPT 사용에서 정말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랍니다. 이 예시와 같이 정말 부족한 프롬프팅 초안을 잡고 있더라도, 이 초안을 GPT에게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런 꽉 찬 프롬프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저장해놓고, 이 질문 부분만 바꾸면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위 1%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AI가 급격히 발달하는 요즘 시기에,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어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의 소소한 대화하듯이, 편안한 AI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함께 고민하고 싶은 문제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고민해가며, 함께 성장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더 좋은 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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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